오늘 모델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전도제자 또 집중제자 이 일에 생명을 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경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였습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죠? 역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각각인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하나인 것을 한 가지 일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직업도 다를 테고 형평과 처지도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맞죠? 나의 달려갈 길. 그런데 그 나의 달려갈 길이 뭔가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뜻. 이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집중이 뭐냐.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여러분들 정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오직 제자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요.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전심전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광불급 페이퍼에 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불광불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불광불급이란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광자는 미칠광이에요. 급자는 미칠급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한글로 볼 때는 같은 미치다 그런 글자를 쓰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죠.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다 다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불광불급 메시지 하실 그때에 불광불급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 한 번 적어봤어요. 한 번 들어보실래요? 오직 하나이신 그분을 위해 오직 하나인 그 일을 위해 오직 미쳐 살련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이 다음에 누가 나를 묻거든 오직 하나를 위해 미쳐 살았다고 일러주오. 그렇게 한 번 적었어요. 오직 하나이신 그분.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오직 하나인 그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불광불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누가 나를 묻거든 그런데 땅속에 묻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오상현이라는 사람이 어떠했는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물을 때 오직 하나에 대해서 한 가지 일에 미쳐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일에 바울처럼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 일에 미쳐 살았어요. 오늘 말씀 소개했어요. 바울이 어디 이렇게 미쳤는가. 미쳐 살았는가. 불광불급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저는 항상 답을 써놓고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반대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방을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요. 집중실. 지금도 집중실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방 입구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집중실.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초점 맞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여러분들 어떤 직업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일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울처럼요. 생명. 생명 걸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집중하라. 바울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집중해서 생명 걸고 달려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훈련에 입많은 모든 분들이 바울처럼 집중 제자로서 거듭나가지고 영적인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최우심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의 변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19세기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요. 나의 좌우명은 집중이다. 나의 좌우명은 집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훈련받는 모든 분들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좌우명은 영적인 집중이다. 그렇게 한번 표 때를 정해놓고요. 그렇게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처럼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요. 지금 하는 일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라. 햇빛은 하나의 초점에 모아질 때만 불꽃을 내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햇빛은 태양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의 초점을 이룰 때 불꽃을 낸다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 송도들이요. 제 고향을 물어봐요. 언론 보면 서울 사람같이 그렇게 들리는가 봐요. 이 소리가 억양이. 저는 경상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 시골에서는 놀이기구가 없어. 특히 이제 겨울에는 어디 갈 만한 데가 없고 또 놀이할 만한 게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요. 학교 갔다 와서 처마 밑에서 따뜻한 처마 밑에서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장난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방에 계시다가 방에서 나가시면 저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돋보기 안경을 끄지고 왔어요. 돋보기 안경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요.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나무 이파리 좀 모아놓고서 이렇게 초점 맞추고 있다 보면 연기도 나고 조금 있으면 불 나잖아요. 그냥 불 피우는 게 목적이면 성냥 하나 이렇게 닦아 대면 불부터 그런데 그저 그냥 심심하니까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애들하고 놀기 삼아서 불을 붙여보기도 하고 옷에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 보기도 하고 모자를 벗어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뚫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한 번 청계천에 이렇게 나갔다가 청계천에서 길가에 보니까 돋보기가 엄청 커요. 이렇게 큰 돋보기. 전 그때 처음 봤어. 그렇게 큰 돋보기가 있다는 거.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손잡이도 커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바면요. 지금 아무리 돋보기가 이렇게 큰 돋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돋보기가요. 이렇게 땅에 나나왔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연기하면 안 나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돋보기라고 하더라도 태양하고 이렇게 초점만 맞으면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금방 연기를 하고 불이 붙는다니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점만 맞으면 불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중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연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집중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뭘 일으키기 위해서요. 영적인 불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초점만 맞으면 불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이 뭐냐. 집중훈련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맞추면 돼요. 이 다음에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불꽃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을 성경 사도행정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 같이 읽는 이 성경은요. 현장에 계신 여러분도 같이 읽자 할 때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이에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 자 이 바울의 과거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의 배경을 보니까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미지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학했고요.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 유럽학자 사내들인 공회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졌어요. 보금 깨닫고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이것이 전부요. 발판이 되어졌어요. 발판. 우리 집중훈련받는 모든 분들 지난 날도 힘들고 우려없게 살아왔던 분도 계시는가 하면요. 순탄하게 지금까지 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줌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원사님이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힘들게 산 만큼 발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발판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정말 금수저 같은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 보금 안에서 바울이 그것을 금수저라 여기지 않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가졌던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발판 영적인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핍박자였어요.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자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요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자로 집중하기 전에는 이렇게 가장 악하다고 할 정도로 율법주의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엄청난 열정을 가진 자다. 열정을 가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요. 너 죽지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런 각오로 이렇게 핍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가장 선한 일로 알고 가장 의로운 일로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오죠. 전환점이 뭐였습니까? 담의색 두상에서 예수 글소를 만난 거예요. 사도행정 9장 10절에서 15절 여기에서 글소를 체험했어요. 예수 글소를 체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의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 가운데서 핍박하러 가던 이 바울이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빛 가운데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거꾸로 뜨린 그분이면 정말 하나님이실 것이다. 견능하신 분일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이 바울이 아픔 보지 못하는 가운데요. 강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주여 위시오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요. 사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담의색에서 담의색에서요.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서 만나고 사도가 되어졌어요. 사도가 되어졌어요. 이 사도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절대 사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만 사도 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신비주의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신비만 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사역 갔다가 이분을 만나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사도 대장. 지금은 절대 사도가 있을 수가 없고요. 사도 대장.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도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 가르침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뭘 같이 받았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장 짧은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것과 동시에 완전히 이 바울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울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집중지혜자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도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맞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 그리고 우리의 시선.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의 걸음. 보금운동을 위한 걸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잡히고 난 다음에 정말 택한 그릇으로 사도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처럼 집중지혜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바울의 신앙.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전도자로 변화된 이 바울은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에 집중했다고요? 보금, 그 다음에 사명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명에 집중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명에 집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 이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빌리포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리포스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오덧님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폐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쭤볼까요?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달려간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네 번 두 번 나왔죠 두 번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글쎄 예수께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계속해서 달려간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오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직 또 올인 집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집중한 로마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요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정 19장 21절 또 23장 11절 27장 24절 여기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한 말이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19장 21절은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고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해라 가이사 앞에서 증언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중이에요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마음을 담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영어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영어성경을 쉽게 잘 읽지는 못하는데 이 세 가지 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들어간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must란 단어가 세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로마 복음화 이것은 바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일이 아니고요 바울은 I must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것도 너는 로마에서 꼭 복음 증언해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세 군데다 이렇게 most란 단어를 넣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반드시 로마 복음 해라 그 원약을 바울이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언제 응답해 주셨죠 주 313년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어졌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원약으로 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잡고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대로요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언제 응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하기만 하면 되어져요 원약에 집중하면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남긴 인생 작품 바울이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바울은요 14권의 바울 서신을 남겼어요 뭘 남겼어요 14권의 바울 서신 어디서부터입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논란이 많은데요 대부분 중요한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넣어서 14권 바울 서신 14권의 히브리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14권 다른 목사님도 14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긴 작품이 뭐라고요 14권의 서신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만 복음과 사명에 집중한 결과 14권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일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들도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용광을 받으시고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 3, 7 나라 살릴 제자들 제자들을 작품으로 남겼죠 로마스 16장에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생명 걸고요 보금물을 위해서 이 바울을 도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 3, 7 나라 오천종족 보금마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또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약 전달할 뭘 남겼어요? 랩런트를 남겼어요 랩런트 이사야 선지자가 잡은 언약은요 임마누엘과 랩런트 이 언약을 잡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언약 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랩런트 그루터기 이름이 뭐라고요? 랩런트 그루터기 우리 한글 이름을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은자, 은자, 을자, 길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성이 남씨예요 남씨 남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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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자 늘리하게 하시잖아요 은자, 는자, 을자, 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랩런트들을 살려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언약을 잡았어요 랩런트 언약을 잡았잖아요 랩런트 언약 잡고 세운 그 랩런트가 누굽니까? 바로 이 디모델 디모델을 제자로 또 랩런트로 세웠는데 랩런트 중에 랩런트죠 목회자로 세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중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랩런트 세우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후대를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후대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일곱 번이나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에그베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 섬겼어요 아랍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해왔고요 아수르 나라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크게만 봐도 일곱 번 그 외에 소소하게도 수없이 많은 오륨을 겪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바로 이 문제 모든 발단은 랩론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결과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훈련받는 모든 분들 꼭 랩론트 살리는 일을 위해서 꼭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2, 3, 7 나라 5천 종족 부르니까 굉장히 거리 멀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2, 3, 7이에요 2, 3, 7 나라 그 5천 종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로마 복음만 해야지 처음부터 이 로마 복음만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하구나 세계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 복음하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큰 기도의 틀은 큰 믿음의 틀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이걸 품고 각 지역에서 각 생업 현장에서 전도운동 보금운동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한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요 나도 정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집중 제자 되시기를 충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제자의 삶이에요 집중 제자의 삶 어떤 집중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중심 가지고 쓰임을 받고 또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요 날마다 체험할 거예요 체험할 것 날마다 체험할 것 그랬습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체험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가루 안에 들어있는 성경구절은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또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 이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데 요한복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근본되는 문제는 해결해 주셨고 삶은 내 것이니까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분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본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기도의 제목 그래서 저는 늘 교구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교구에서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만나면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지수 최고가 100이면 100을 항상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100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100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행복지수 최고가 100이고 최저가 0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다 걸려들어요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여쭤봤으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숫자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집중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지수 100 항상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시겠죠? 1%라도 1이라도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빨리 쟁취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행복지수 100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삶의 문제 그것은요 내 행복지수 빼앗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제목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기도한 게 맞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 힘 있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집중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와 우른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더라 육신의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글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글소께서 사시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습니까 오직 글소에게 뿌리 박으며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술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또 집중 제자들의 삶이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의 삶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요 날마다 증거할 것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증거할 것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글소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글소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오직 글소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위해서 전심 전력했고요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복음 깨닫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24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중 제자들을 빛의 선포자로 세워준 것을 베드로전스 2장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삼확행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확행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일본 소설가가 한 말이고 달인 목사님 메시지 중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소확행 소소한 것 중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세 가지 확실한 행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확실한 행복 이것만 하면 행복해져요 우리 집중 제자 훈련받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행복 어떤 삶이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지수 최고가 얼마라고요? 행복지수 최고가 100이면 여러분은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행복지수 100을 항상 누릴 수가 있어요 절대 불행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때 삼혼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집중훈련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삼확행 세 가지 확실한 행복의 근원되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집중입니다 전도 제자의 집중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겠는가 디모대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대에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복음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말씀운동 하는 일에 전념하라 무슨 말이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거들떠보지 말고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이의를 위해서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전도 제자들도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누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것 복음에 집중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뜻은 뭔가 하면요 절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만 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문제와 사건 환경을 통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꾸 불행지수가 높아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귀한 우리 훈련받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영적인 능력을 얻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중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흑암의 세력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버리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마귀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말씀이 은혜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중 제자 훈련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로마 보금화를 원약으로 잡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금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 313년에서야 로마 보금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세계보금화 2, 3, 7 나라 5천 종족 품고 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식구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더라도 꼭 세계보금화는 이루어지는데 세계보금화가 이루어질 때 꼭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뭘 이야기하라고 그런다고요 세계보금화는 오상은 목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꼭 이야기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금화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요 절대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는 안 하시네 집사님 세계보금화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요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세계보금화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는 바로 오늘 훈련받는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자랑하세요 가족들에게 선파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금화는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2, 3, 7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2, 3, 7나라 살릴 경제력이 필요하면 경제력을 주실 것이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만 가지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집중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전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분명히 주세요 전도에 열매를 주신과 동시에 전도자에게는요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은요 절대 이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방해하죠 우리 집중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복음 전달하기만 하면 되어줘요 난 잘 전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잘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군데 성경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론과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대산론과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자랑의 멸류관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랑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집중 훈련받는 여러분에게 이 멸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멸류관입니까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오늘 집중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참된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 집중 제자들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면요 그릇을 늘 준비하시길 바라요 이삭하면 백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삭처럼 백배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들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백배의 응답을 받기 전에 준비된 게 있었어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뭐가 준비되어졌다고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삭이 백배의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루호벗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거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바탕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는 응답을 주신 게 백배의 응답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그 그릇이 안 되어졌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으면 이 응답을 백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백배의 축복 받았을 때 모르겠어요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배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더 큰 믿음의 길로 나갔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백배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대체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릇을 시간마다 날마다 주간마다 이렇게 그릇을 높여가는 우리 집중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바울처럼 집중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집중 제자 훈련 받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비대면 가운데 참여하는 걸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덧뎁혀 주하옵소서 사도와울처럼 정말 언약에 집중하고 또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응답 축복 누리게 하여 주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집중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돕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